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정우의 TMI-LOG입니다. 저는 이제 방금 학교를 하게 하고 사옥에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끄럽네요. 사옥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합바만 먹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TMI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래기, 굉장히 브랜드. 뜨거운 물이 있어요? 브랜드 있으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빠르게 먹고 양반 연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마스크가 트레저메이커. 항상 트레저메이커를 마음에 품고 산다라는 의미로 이런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요. 저는 밥을 빠르게 먹고 안무 연습에 들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안무 연습이 끝나고 기타 연습을 조금 이제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일단 기타 배운 거를 제가 잠깐 해보자면 나는 잘 지내 요즘 잠이 좀 막혀졌어 그거 말고는 거의 똑같은 밤을 보네 거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뭘 해볼 것이냐 오늘을 익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타 잔 왕초보도 할 수 있는 아니 이거 오늘 기타 산 사람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오늘 기타 산 사람은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좀 버벅되더라도 오늘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버벅되는데? 그쵸?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런 노래를 오늘 제가 한번 기타 코드를 따봤고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미숙하지만 또 이제 열심히 해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또 이제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녹음하다가 먹었던 건데 맛있길래 한 번 더 시켜봤습니다. 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밥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한 시간을 키워보시는 시간. 그쵸. 맛있어요 여기? 응. 먹을래? 아니. 맛있어. 귀여운 자식. 귀여운 자식구. 귀여운 자식구. 아 매워. 갈라피무짜라야 그래도. 왜 이렇게 맵나 원래? 이어지는 뒤로그.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서 제가 공연을 할 건데요. 지윤이 형이 맨날 리버스에 어울리는 미키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번에 스파이더맨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러운데요. 저희는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영화반 티켓도 짜잔. 저는 더블 콤보랑요. 아니요 아니요 사이다로 해주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런 얘기 할 텐데요. 짜잔 핫도그 나왔습니다. 정환 씨는 뭐 시켰죠? 피자 맛나요 이거? 진짜 손 많았는데요? 맛있다. 응. 아 핫도그 맛있다. 응. 핫도그 맛집인데? 네 이제 배도 채웠기 때문에 빠르게 영화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희가 스페인서린을 방금 보고 왔는데 아직도 그 여운이 잊혀지진 않네요. 와 이거 진짜 이게 되게 큰 스포가 있다면 아 루토야? 응? 제가 3시간 영화를 집중해서 봤다는 건 그 정도로 볼 가치가 있는 영화다. 여러분들도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거씩 밥 먹는 거 찍어야죠? 네. 머리가 좀 찍으시길래. 니네들이 안 먹으면 내가 어디 가서. 어? 맨날 먹방 한번 먹어야지. 오늘의 메뉴는? 일단 탱수육. 무한동 서비스예요. 짜장면. 자 이렇게. 아직 초보시네요. 이렇게 힘들어서.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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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 찐목입니다. 군목인가? 응. 그런 것도 알아? 그 사람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마저 어떠세요? 음! 제가 짬뽕을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그래도 짜장면.. 저 루토 씨? 이빨 나가겠어요. 오랜만에 짜장면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 그래요? 응. 트메어 여러분들은 짬뽕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짜장면을 더 좋아하세요? 그거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지. 다이어트도 하고 지금 짜장면 먹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네. 몸 관리를 하고요. 네. 혹시 꿀팁 같은 것이냐? 없기셨으면 제가 사지 빠질 거겠죠. 저도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마요네즈 못 먹거든. 거짓말 칠래? 라면 혼자 몇 번지 드세요? 다섯 번지까지 먹어봤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떡해? 응. 여기서 저의 TMI 요구는 마무리를 할 텐데 2022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